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거, 저거, 저거 일단, 여기 프랑스는, 한 2스푼 뒤에 꽤 있으면 이제 빼고 뽑아볼게요 네 근데 꽉 껴서 안 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빼야죠? 근데, 어떻게 빼야죠? 지금 타고 안 닿는데 왜 이렇게 продолжifies 안녕 안녕 죄송해요 네, 걸려있죠? 네, 걸려있죠. 안 빨려나와요. 저거는 나스타를 빼야되면 되나요? 네, 이제 여기서 기술을 빼는거죠. 네, 걸려있죠? 네, 딱히 있어요. 지금 Erwie나는 이 diminish. 내가 잘 안 뺏기 때문에... 아, 근데 안 불을 당하고 뺏기? 네, 승릿! 승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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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릿!! 2분 후 한 번 더 넣었어요. 기간이 뭐냐면 이미 두 번 넘어간거예요. 첫 번째 넘는 게 아니고 두 번 넘어갔어요. 해보고 안되면 바로 감이 뜯어야 해 하나 둘 셋 다 해본때면 안되는게 편하네 두번째 너나요? 두번째 너나요? 벗어 베òn 있는거 cannons 두번째 너나요? 두번째 너나요? 좀 더 깔아가야해 여기가 잠깐 남겼어요 두번째 너나요? 두번째 너나요? 오~~ 스펀지 때문에 더했구나 스펀지가 있었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2번째에 넘어갔는데 정신 밑에 가 Villa가 있거든요 그 땅에 έ 안팔러 나왔어 네, 맛있더라고요. 네, 저희 단골 주객입니다. 아, 그래요? 아, 여기 다 단골이에요. 진짜 다 단골입니다. 다 단골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배관입니다. 여기까지 막힌 게 없다는 걸 보여 드리는 거예요. 40mm 배관에 싱크대 호수가 들어가 있다. 40mm 배관에 싱크대 호수가 들어가 있어요. 50mm 배관에 싱크대 호수가 들어가 있다. 석션을 해보고 석션해서 나오면 이제 다른 거 잘하고 안달려 보네 아이씨 사슴이린이 잘 안 딸려고 합니다 이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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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꽉 껴서 안 움직이네 찌그러졌네 찌그러졌네 그 관계자 아마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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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은 가셨다니까 저는 끝까지 하고 가요 그분들은 가셨다니까 그분들 다 막고 가셨다니까 저는 끝까지 하고 가요 가볼까요? 네 나왔어요? 네 축하드려요 애쓰셨네 얘가 그렇게 속삭인거야? 얘 하나야 그죠 봐야죠 이제 세척은 다 됐어요 음식물 다 났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남의 집 내려가는 소리가 와아 저번에가 그랬어요 보통은 사실은 거의 이만큼씩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마디가 들어가 있는거야 와아 진짜 막 왜 이러지 무채름도 자꾸 바꿀 때가 됐네 이제 많이 썼나보다 안에서 보고싶은데 아 제발 제발 좀 나와봐 안에 확인만 하면 돼야 확인만 하고 끝내 네 도와줘 한번 확인만 하자 조인이 바꿔주시면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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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끝 나가는 배관 여기서 걸렸구나 아니아니요 여기서 걸렸으면 못 뺐죠 여기까지 가질 않아요 아까 한 3m 꺼꾸리인데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찍어가면 하단지 안 내려가네 뭐 하단지만 버리면 걸린다고 하거든 네 내가 숨었을 때 원래 저녁이 좀 돌려가네 네 한번 볼게요 아 내가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하나만 그런거죠 여기 남자 그거 보고 옆칸에 옆칸에 남자 화장실이거든요 네 옆칸에 비대장실이 있어요 네 거기도 조금 들려간다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엑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2. 3. 3 4. 5. 5. 6. 5. 5. 5. 6. 9. 10. 10. 10. 10. 10. 11. 12. 12. 12. 13. 14. 14. 14. 15. 15. 15. 볼펜 이렇게 정신까지 넣고 네 오늘 낚시 변기 낚시는 어제 보수한거 이걸로 전자담배 여기만 보였을때는 전자담배를 열어요 볼펜 볼펜 빼냈고 정신까지 담아먹고 물을 내려볼게요 발을 내려가서 전자담배를 열어주세요 전자담배를 열어주세요 전자담배를 열어주세요 2번째 변기 이상 없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불핀을 빼고 남자 화장실도 확실히 잘 안내려간다고 확인시켰는데 정신까지 다 왔어요. 남자 화장실에 불필요. 남자 화장실에 불필요.